감독 몇 칩? 여러분들 기본 정보 트위치 적혀있어요. 잘 봐봐. 여기 딱 적어놨잖아. 잘 안보이잖아. 알겠어 알겠어. 보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줄게. 너네들이 그렇게 원하는.. 네.. 자 이러고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됐죠? 어때? 절대 안 잊어버리겠지? 흰색이랑 잘 안보이.. 아 하얘서 잘 안보여? 오케이 확인. 잘 보이죠? 자.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감독 다 적어놨습니다. 조준선은? 아 조준선 안 적어놨네. 아 여기서 한줄이 빈다 했다. 오 딱 됐다 딱 됐다. 물어보기만 해봐. 가보자. 아 나이스 잘 막았다. 아 쏠도 겁나 잘하네. 아 감사합니다. 항장치 혼자 게임 잼나게 즐기는 킥킥킥킥 미치겠네. 맞춰보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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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발 컷 임마. 아 이게 안맞니? 유진이 사망. 죽여버리는거야 그냥. 아이고 살고싶어 유리야. 유진이 사망. 에잉 모징어로 다 피하기. 구르기? 에헤이. 모합 얘? 아니 왜 안내려가져. 모합. 어쩔 어쩔. 뭐 새끼야 뭐 새끼야 뭐 임마 뭐 임마. 발구락. 유진이 살아났고. 아 아프다 아프다. 구르기? 어 ㅅㅂ. 뭐야 못맞췄어? 뭐해? 공중구르기. 나노타이밍? 지금? 오 좋았는데? 유진이 살아났고. 승리. 아 재밌는데요? 내 꺼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타이비밍 타이비 타이비 타이비. 타이빅. 타이빅. 시바ict. 어 이거 터졌다 나도 힐을 좀 주면 안될까? 야 밥 밸류가 너무 좋다 오 나노까지 너무 많은걸 받아버린게 아닐까 가볼까? 하나님 저를 쳐다보면서 아 이거 갔다 나무도 깰 수 있다는 점 라인은 방패가 하나라는 점 로드호그가 난 로드호그가 그래비 실패한 점 오케이 시프트 빼놨고 힐트리가 너무 좋네 야 우리가 저기 안되냐? 옥쉣 옥쉣 맛있어 맛있어 존나 아프지? 어이구야 죽어 어디가세요?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당신 탱커잖아요 오 시발 오 시발 오 형 미안 형 미안 내가 잘못했다 아 뭐야 와우스 왜이래요 들어가시고 당신은 그립 실패하면 죽어야겠죠 가리아가 셀방을 다 쓰면 죽어야겠지 골님도 죽어야겠죠 에이미오로 좋았고 맥킹몰님 나한테 오면 될까요? 어이구야 안될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끌려? 오 근데 살았어? 어떻게 살았어? 에헷 하기전에 잡아버리기 아 그러게 아나님 급하게 쏠 필요없어요 자리아가 해도 두방이라고요? 아나님 들어가시고 야물딱 졌다 다 패네 그냥 다 패 아 다음달에 만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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